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진단과 처방에서는 최근에 기획재정부 출신의 사무관이 내부에 발생했던 문제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잘 알려진 그런 국채와 관련된 부분은 잠시 제쳐두고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에는 제대로 된 업무 지시 및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과장과 사무관들은 정부 세종청사에 근무하고 또 국장급 이상들은 서울청사에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면 보고라든지 대면 접촉이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일찍부터 이야기가 됐죠. 사실 정부의 세종청사는 이미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왈가불가하는 문제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동안에 기획이 됐고 한 번 그 안을 뒤집을 수 있는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 동안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만 결국 표를 의식한 박근혜 당시의 후보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공동작품이라고 볼 수 있죠.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작품으로 오늘날 세종청사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초창기에 그러와 같은 아이디어가 추진될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했던 것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동장해서 화상회의 같은 걸 하더라도 정책 위반과 기획 과정에서는 반드시 빈번한 대면 접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에 전직 사무관은 미국 사례를 들었죠. 미국의 재무부와 백악관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시로 만나서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과천청사라든지 세종로의 주황청사 같은 부분들은 개발연대에 아주 긴밀한 그런 업무 효과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었죠. 어떻든 이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종청사는 갈라파고스트처럼 그야말로 완전히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세종청사의 서울시 중심부로 들어오는데 한 3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앞으로 한국 사회가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치료해야 될 그런 큰 비용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국회와 청와대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해가는 그런 정부 청사가 제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책의 조율과 통합과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비용 구조라는 것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 그와 같은 비용은 굉장히 크게 앞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다른 어떤 시각에서 보면 경제 논리보다도 정치 원리가 압도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기획재정부의 전 사무관의 폭로를 보면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것은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에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난 20년간 국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정치 원리가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하는 과거에 개발연대는 행정부의 그런 권한이 아주 강력하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그런 요구에 대해서 소신 있는 관리들이 그와 같은 부분들을 경제 논리에 입각해서 방어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한국 사회는 크히 시장 원리는 제쳐두고라도 행정부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고위직 정책 위반자들이 정치인들의 요구를 결국 거부할 수 없는 정치 원리에서 압도되는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사무관의 그런 폭로전에서 또 저는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봤는가 하니까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특히 지난 20년 동안에서도 가장 강력한 그런 정치 원리의 발휘 특히 행정부의 독주라는 부분들 특히 청와대의 독주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들은 결국은 정책에 정파적 이익을 개입하는 것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민중주의에 흐를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은 사회로 가는 것이죠. 그것은 또 다르게 보면은 자원배분이 정치 원리에 따라서 왜곡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회로 우리 사회가 나아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번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그런 폭로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한국 사회가 참 우리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정치 원리가 압도하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 근심, 걱정 같은 부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